자 여러분 그 이데일리에서 그 채권투자 아카데미 채권을 공부할 결심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인 패키지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김형호 한국 채권운용 대표 등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 업계 최고의 전문가 8명이 강단에 나섰습니다. 특히 오늘 그 신재훈 본부장님도 강연에 나서주세요. 굉장히 또 좋은 전략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. 네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꼭 와서 강연 누르면 이 방송에서는 못다한 얘기들도 오프라인에서는 강연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잘 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온라인 강좌를 원하시는 분도 일부 계셨어요. 그래서 오프라인 강좌가 메인인데 온라인 강좌를 조금 첨부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게 수강료의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. 기존에는 90만 원이었는데 온라인 강좌도 함께 들을 수 있으면서도 기존 수강료 90만 원에서 50만 원을 확 낮췄습니다. 꼭 기억하시고요. 채권 투자에 좀 정석을 배울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성공적인 실전 투자를 위해서 좀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청은 이번 달 30일까지이고요. 아카데미 교육 기간이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해서 저희가 총 5주 과정이고 30시간 들으면 교육 이수증도 드린다는 거 그 부분도 별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로 케이지 하모니 홀에서 진행하고요. 저랑 이제 심영주 기자도 함께 가서 드릴 예정입니다. 채권 아카데미 과정을 완료하면은 이수증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신설된 온라인 강의도 있는데 2월 15일부터 케이지 에듀원 오마이스쿨에서 수강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.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